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75편 최충원의 봉사 10조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극분 이상남 연출 임종성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우리는 서기 1196년 4월에 최충원과 최충수 형제가 정변을 일으켜서 무신난의 상징적 인물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의민을 제거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고려사 세가 편에서는 장군 최충원 주 이의민 이렇게 아홉 글자로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군 최충원이 이의민을 주살하였다 즉 칼로 베어 죽였다 이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고려사 저료나 고려사 열전 편의 이의민전 혹은 최충원전을 보면 최충원의 정변이 왜 일어났는지를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비둘기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상기하는 의미에서 고려사 저료의 해당 대목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의민의 아들인 장군 이지영이 최충수네 집에 비둘기를 빼앗았는데 최충수가 돌려주기를 청하면서 말을 매우 사납고 거칠게 하였다 이지영이 노하여 최충수를 결박하라 명하였는데 최충수가 누가 감히 나를 결박할 수 있다는 말이오 나를 결박할 것이면 장군이 직접 하시오 그렇게 기세 좋게 항변하니 장군 이지영이 최충수를 장하게 여겨서 놓아주었다 최충수가 곧 자신의 형 최충원에게 가서 고하였다 형님, 이의민과 그의 내 아들은 실로 이 나라의 도적입니다 내가 놈들의 목을 베고자 하는데 형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충원은 그 일을 어렵게 생각했다 그런데 내 뜻은 이미 결정됐으니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결국 최충원도 역시 그렇게 여겼다 이렇게 해서 최충원이 이의민을 죽이는 정변을 일으키고 무인 정권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단순화 시키자면 최충원의 정변은 비둘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의민의 아들 이지영이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의 비둘기를 강탈하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의민 정권은 별 문제 없이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바꿔 말해서 그 비둘기 사건이 없었더라도 최충원 형제가 그 시점에 이의민을 제거하는 정변을 일으켰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또한 역사적 사건의 실마리가 되는 우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봉착하게 됩니다 전남대 김당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만약에 이의민 정권의 몰락과 최충원 정권의 성립을 이지영이가 최충수의 비둘기를 뺏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역사가가 쓸 일은 없습니다 아마 일반인들도 이의민 정권의 몰락과 최충원 정권의 성립을 비둘기로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지영이가 최충수의 비둘기를 뺏은 것이 최충원 정권의 성립과 전혀 관계가 없는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역사에 있어서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흔히 서양 사회에서는 클레오파트라의 콜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우선 김당택 교수의 인터뷰에 소음이 심한 점이 있어 송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로마의 시저와 안토니오스가 모두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반해서 그녀에게 빠지게 됐죠 옥타비아누스도 그녀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으나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너무 높은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로마 역사의 전개 방향이 달라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자신의 저서 팡세에서 만일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납작했더라면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기소를 한 뒤부터 서양사에서는 로마에서 공화정이 끝나고 재정이 실시된 이유를 클레오파트라의 코에서 찾는 것을 우연에 기댄 역사 해석의 본보기로 간주하게 된 것이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에드워드 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우발적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예시로 든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존스라는 사람은 어떤 파티에서 보통 때보다 많은 술을 마셨다 그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은 막다른 모퉁에 이르렀다 그때 마침 모퉁에 있는 가게에서 담배를 사려고 길을 건너던 로빈슨이라는 사람을 치어 죽였다 혼란이 수습된 다음 사람들은 경찰서에 모여서 이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게 된다 운전하는 사람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형사사건이 될 것이다 또는 고장난 브레이크 때문이라면 불과 일주일 전에 그 차를 수리했던 정비공장의 책임을 돌려야 할 것이다 또는 막다른 모퉁에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이라면 도로관리 당국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저명한 두 신사가 방으로 뛰어들어와서는 만일 그때 마침 담배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로빈슨은 길을 건너지 않았을 것이고 치어 죽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로빈슨을 죽게 만든 원인은 담배에 대한 욕구 때문이라고 도도한 웅변으로 조리있게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최충헌이 정변을 일으킨 원인을 비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통사고에서 로빈슨이 죽은 원인을 하필 그때 담배를 사러 나갔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충헌이 이의민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사를 감행할 수 있었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얘기입니다 최충헌이 정권을 잡은 시기가 1196년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난이 일어난 것이 1170년이니까 26년 뒤가 되죠 26년이면 한 세대가 지난 다음입니다 이때쯤 되면 최고 권력자가 누구든지 간에 권력을 잡고 있던 무신들 사이에서는 무신 정권을 이제는 좀 안정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피로를 아마 다 느끼고 있을 거고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충헌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아주 충실히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 그 역할을 갖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닐까 자 그럼 이제부터는 비둘기와 같은 우연적인 요소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요인을 탐색해보기로 하겠는데요 우선 최충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당택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최충헌의 집안은 비록 무신 가문이었지만 이의민이나 이의방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최충헌은 우봉 사람이다 명종 4년에 원수 기탁성이 조위총의 반란을 토벌할 때 최충헌이 용감하다는 소문을 듣고 별초 도령으로 산발 임용하고 그 공로로 누차 승진되어 섭장군이 되었다 최충헌이 태어났다는 우봉은 황해도 금천군 우봉면을 읽었습니다 어쨌든 고려사 열전편 최충헌전에서는 그가 정변을 일으키기 이전의 이력을 이렇듯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려 묘지명 집성에 수록된 최충헌의 묘지명을 찾아 살펴보면 그의 출신 배경을 조금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최충헌의 조부 정현과 증조부 주행은 조정에서 벼슬하면서 크게 빛나지는 못하였으나 모두 중서령 상장군에 주봉되었다 어머니 유씨는 중서령 상장군 정선의 딸이다 최충헌은 젊어서부터 남에게 얽매이지 않으면서 기상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고 사람을 포용하는 도량이 있었다 처음에 문음으로 산직에 임명되었다 그는 공을 세워서 이름을 드날리고자 하였으나 도필리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므로 관직을 바꿔 흥의위 보승산원에 임명되었다 명종 4년에 조의총의 반란이 일어나자 우선 최충헌은 비록 무신가문 출신이었으나 이의병이나 이의민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집안 출신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상장군이었기 때문에 음관으로 다시 말해서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공덕으로 벼슬길에 나섰는데 그가 맡은 직책이 도필리였습니다 칼도자에 붓필자를 쓰는 도필리는 원래 중국에서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대나무에다 칼로 문자를 새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의 기록을 담당했던 관원을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무인들의 천하가 되자 그 직책으로는 출세의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서 무관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조의총의 난을 진압하는 전투에서 공을 세워서 승진을 하기는 했으나 그는 상품이 뛰어나고 도량이 넓었으나 여러 해 동안 막혀서 뜻을 얻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안타깝게 여겼다 묘지의 명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으로 봐서 이의민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최충원이 어떻게 해서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김당택 교수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의 이의민이 정권을 주도한 데 대해서 최충원을 비롯한 좋은 가문 출신 무신들의 불만이 폭발해서 이의민 타도에 나섰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최충원이 권력장악에 성공하고 나서 중요하게 기용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이전의 무인 집권자들보다는 한결같이 가문도 좋고 상대적으로 학식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기홍수는 시서에 능었다고 했습니다 무신인데 시서에 글씨와 그림에 능했다고 할 정도 되면 상당한 가문의 출신이었고 예를 들어서 또 무슨 차약송이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춘추관의 직사관이었습니다 춘추관의 직사관이라는 배슬은 그다지 높지 않은 말당관직입니다만 춘추관이라는 곳이 사관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편찬하는 그런 곳에 자기 아버지가 근무했다는 사실은 차약송이 더 무신이지만 비교적 좋은 가문 출신이다 또 이문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참지정사였는데 최충원이 정권 장악과 더불어 이 사람은 금나라의 사신으로 갔습니다 앞서의 이의민 정권에서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는 최세보라는 사람이 오늘날의 국사편찬위원회 부의원장에 해당하는 동수국사에 임명됐던 것에 비하면 최충원과 뜻을 함께했던 사람들은 가문도 좋고 학식도 더 높았다는 얘기죠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 이익주 교수는 최충원이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 자신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집안이 좋아서 권력을 잡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 본다면 최충원보다 훨씬 더 유리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최충원이 어떻게 해서 권력을 잡게 되었는가 하는 이 권력을 잡기 전에 준비 과정이랄까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다음에 봉사십조를 올린다든지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해 나간다든지 하는 걸 보면 대단한 수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어느 시점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유리한 환경, 어떤 행운이랄까 하는 게 가치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럼 이제부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변을 주도한 최충원이 어떻게 권력장악에 성공하는지 그 과정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드디어 이민의 목을 베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다 석송이는 이민의 머리를 가지고 서둘러 도성으로 돌아가서 저작글에 높이 매달도록 하라 그리고 충수와 진제는 나와 함께 가병을 이끄고 궁궐을 징겨갈 것이다 이민의 아들들과 그를 따른 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방심하면 안이 될 것이다 자, 가자! 사서에는 처음 최충원, 최충수 형제가 이 의민을 제거하러 갈 때 함께 움직였던 사람으로서 최충원의 생질 박진제 그리고 조긴 노석숭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궐 쪽으로 진격하는 중에 십자로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감행령 장군 백조뉴와 맞닥뜨립니다 잠깐! 멈춰라! 형님! 저 앞에 있는 장수는 백조뉴 장군이 아닙니까? 어찌할까요? 잠자코 기다려라 내가 가서 상황을 사실대로 구하고 협조를 청해볼 것이다 최충원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백조뉴연은 기꺼이 그들 편에 가담하여 군졸들을 불러모아 지원해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기가 오른 최충원의 군사들이 궁궐을 향하여 진격을 계속하는데 형님! 이의민의 아들 이지순과 이지광이 사병을 거느리고 길을 막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아비가 죽었으니 저자들도 겁에 질려 있을 것이다 의격하라! 이의민의 아들 이지순과 이지광은 최충원의 군사가 많은 것을 보고 대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버립니다 그리하여 최충원은 군사를 거느리고 드디어 궁궐에 다다라 명종에게 이의민을 죽인 사실을 통보합니다 대왕패야! 비록 적신 이민이 죽었다 하나 그를 추정하는 잔당이 도처에 흩어져 있사옵니다 이경유 대장군과 최문청 대장군의 지원을 받아 나머지 무리를 토벌하고자 옵니다 윤화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하시오 대장군 이경유와 최문청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최충원 상군을 도우시오 최충원이 이경유, 최문청과 더불어 시가지에 앉아 군사를 불러 모집하니 사방에서 장사들이 많이 따랐으며 장수와 군사들 또한 그의 앞에 무릎으로 걸어와서 최충원의 명령을 받았는데 감히 쳐다보지 못하였다 이민을 추정하는 잔당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문을 닫아라 성중에 숨어있는 이민의 잔당들을 모조리 색출하여 도박하도록 하라 이렇게 최충원의 쿠데타는 착착 진행됩니다 그런데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처음에 최충원이 미타산 별장에 잠입하여 이의민을 살해할 당시에는 동생 최충수를 비롯하여 집안사람들인 박진재와 노석숭 정도가 함께 움직였고 궁궐로 돌아오는 도중에 장군 백존유를 만나 자기 편으로 보석했으며 국왕인 명종에게 청을 올려서 대장군 이경유와 최문청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충원은 처음에 겨우 집안 식구 몇 명만을 데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거사를 감행했을까요 이익주 김당택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몇 사람 가지고 권력을 잡겠다고 정변을 일으킬 사람은 없겠죠 다만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주 대표적인 또는 그 이후에 활동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의 한정이 되는 거고 저는 그 당시 무신난 이후에 권력에 참여하고 있었던 많은 무신들 가운데에서 어느 한 그룹이 이런 모의를 사전부터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둘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난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위 무인들하고 또는 신분이 좋은 인물들하고 최충원이가 구체적으로 이의민 제거 계획을 세웠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의민 집권기 때 안찰사직에서 해임이 되고 또 제대로 출세를 못했던 최충원이는 이의민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것이고 자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좋은 신분의 무신들과 끊임없이 교류를 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최충원 정권이 성립하면서 거위직에 오른 무신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서에는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거사 계획을 어떤 무료의 사람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의논하고 준비했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충원 정권이 들어선 뒤에 요직에 기용된 인물들과 사전에 충분한 모의를 했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중부가 이의방을 죽이고 권력을 쟁취했던 정변이나 경대승이 정중부를 제거했던 쿠데타의 경우 핵심 권력자와 그 족당 몇몇만을 제거해버리자 비교적 쉽게 권력교체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충원이 이의민 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는 이의민이 일찌감치 살해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충원에 대한 저항이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장군, 지금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라니 평장사 권절평과 손석, 그리고 상장군 기린 등이 은밀하게 거병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뭐라? 그자들이 이 최충원을 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대장군 최문청과 이경유도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문청과 이경유마저 나에게 등을 돌렸다는 말이냐? 틀림없사옵니다 재빨리 손을 쓰지 않으시면 피씨 큰 화를 당하실 것입니다 음, 알겠느니라 최문청과 이경유는 최충원이 이의민을 죽인 직후에 명종에게 청을 올려서 잔당소탕을 위한 군사 지원을 받았던 바로 그 장군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첩보에 접한 최충원은 도처에서 꿈틀거리는 반발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최충원은 곧 거병을 획책하고 있다는 권절평의 아들 권준과 손석의 아들 손홍윤을 불러와서 술을 마시며 평소와 다름없이 담수를 나누었다 그러다 갑자기 좌우에 포진해 있던 장사들에게 눈짓을 보내니 장사들이 그들의 몸을 꺾어서 죽이고 또한 그 자리에서 이경유를 목 베어 죽였으며 최문청은 늙고 정직한 사람이라 하여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어서 최충원은 야외 군막에 앉아서 장조를 각처로 파견하여 권절평, 손석, 권윤, 유삼상, 최혁윤 등을 잡아와서 죽였다 그 소식을 수창궁에서 전해들은 상장군 기린은 장군 유광, 박공습 등과 함께 무기창고로 달려갔다 무기구의 문을 열어라! 무기구의 무기를 꺼내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금군이든 환관이든 노예든 가리지 말고 무기를 줘서 무장하게 하라 기린은 차녀명에게 무기를 나눠주며 선동하였다 잘 들어라! 너는 상장군 기린이다 지금 최충원이 반란을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있으니 앞으로 분명 그 화가 너희들에게도 미칠 것이다 그러니 각자 힘을 다하여 이 기회에 큰 공을 세우도록 하라 자! 나를 따라 나서서 최충원 일당을 잡으자! 상장군 기린은 급하게 무기를 갖춘 이들 천여명을 거느리고 기세 좋게 나섰으나 최충원이 거느린 군사에게 상대가 되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저들은 우압지졸이다! 결사대는 선봉에 나서서 불격하라! 최충원이 결사대 10여명을 선발해서 선봉대로 삼아 칼을 휘두르며 적진을 돌파하니 기린의 무리들은 그 기세에 질려 산산히 흩어졌으며 기린과 유광 그리고 박공습 등은 말을 달려 수창궁으로 들어가 궁문을 닫고 항거하였다 최충원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수창궁을 포위하였다 궁 안에 있는 자들은 들으라! 우리는 잠시 후에 불화산을 쏘아서 궁을 잿더비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모두 궁문을 열고 나와 뚫어라! 그러자 기린은 겁이 나서 담을 넘어 도망쳤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의민이 이미 살해되어서 대세가 최충원에게로 기운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처럼 끈질긴 저항이 계속됐을까요? 최충원의 권력장악은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무신정권 내부의 어느 한 그룹의 권력장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제거한다고 해서 끝날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이전 세력의 지지 세력이랄까 아니면 자녀 세력이 계속 저항을 하고 이 저항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진압을 하면서 최충원의 권력이 안정화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1170년에 무신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170년에 무신반란에 참여한 적이 없는 최충원이 무신난의 중심인물이었던 이의민을 죽인 것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최충원과 이의민으로 상징되는 양쪽 진영의 대결이기 때문에 무신난에 참여했던 세력의 저항이 그처럼 끈질기게 이어지는 것이다 이익주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김당택 교수의 견해도 엇비슷합니다 단순히 이의민을 개인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의민이라는 사람은 무신난으로 인해서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신난이라는 것 자체가 고위 무신들의 정변이 아니고 지위가 낮은 무신들, 하급 무신들하고 일반 군인들의 참여에 의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말하자면 그런 하급 무신들이나 일반 군인들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 이의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무신난 이후의 변화를 단적으로 나타내준 것이 이의민 정권의 성립이다 그러니까 이의민 정권을 뒷받침한 것은 무신난에 적극 참여했던 하급 무신들과 일반 군인들이다 그러니까 무신난 때 활약을 했던 하급 무신들과 일반 군인들의 경우 비록 이의민이 죽었지만 무신난에 가담한 적이 없는 최충헌 등에게 쉽사리 권력을 내어주지 않으려 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충수의 비둘기를 빼앗아 싸움의 실마리를 제공했던 이의민의 둘째 아들 이지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지영은 이때 병난강의 보달원을 자신이 소원을 비는 원찰로 삼고 강을 걸쳐서 다리를 만들고자 하여 기생을 이끌고 안서 도후부로 갔다 거기서 지방의 아전과 백성들에게 그 비용을 보조하게 하였다 아전과 백성들이 화를 당할까 두려워 백금 70근을 거두어 주었으므로 백성들이 그 폐해를 견디지 못하였다 자신의 아버지 이의민이 최충헌에게 살해되고 중앙조정의 권력이 뒤바뀌는 등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일어난 판국에 이지영의 이러한 행태는 가히 상식을 뛰어넘는다 할 수 있겠죠 최충헌의 명을 받은 장군 한휴는 지금의 해주에 있었던 안서 도후부로 몰래 들어갔는데 때마침 이지영은 태수 허대원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휴가 사람을 시켜 이지영의 목을 뱀 다음 그 머리를 개경으로 보냈는데 사서에는 이지영이 참수됐다는 소식을 들은 안서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왕인 명종은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무신 권력자들 사이에서 정변이 발생하고 죽고 죽이는 사륙전이 벌어질 때마다 결국 권력을 쥔 자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명종으로서는 이번에도 최충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명종으로서는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한 최충헌이 한시 바삐 어수선한 조정의 질서를 잡아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종의 이러한 제의에 대하여 최충헌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최충헌은 자신은 대궐에 들어가지 않고 대신에 낭장 최윤광을 명종에게 보냅니다 대왕 폐하, 낭장 최윤광이옵니다 최충헌 장군과 그 아우에게 입골하도록 청했는데 어찌 됐는가? 여기 최충헌 장군이 보낸 서찰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대왕 폐하, 적신 의의민이 바로하였기로 신 최충헌이 군사를 일으켜 그 목을 베었사온대 그 무리들이 신을 꺼려하여 도리어 해치고자 하였사옵니다 다행히 하늘이 그들을 돕지 않아서 흉악한 무리들이 저절로 무너졌사옵니다 하오나 남 무리들이 몰래 궁궐 안에 숨어 있사오니 궁에 들어가서 그들을 색출하기를 청하옵니다 사서에는 최충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수창궁의 담을 넘어 도망친 기린이라는 인물이 대궐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자 명종은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됐는데 최충헌 장군이 궁궐을 수색하여 반역의 찬등을 잡겠다 했으니 짐이 거역할 수 없지 않은가 생각대로 하라 이러라 별 수 없이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최충헌은 낭장 최윤광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궁궐을 수색하게 명하는데 궁궐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서 수상적인 자들은 모조리 목을 베어라 최윤광이 군사를 풀어 함부로 들어가서 만나는 대로 죽이니 넘어진 시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왕의 측근 신하는 대소관원 할 것 없이 모두 흩어져 달아나고 다만 소군과 궁이 두 서너 사람만이 왕의 곁에서 울고 있을 뿐이었다 한편 최충헌 역시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조정의 벼스라치들을 체포하였는데 참지정사 이인성, 상장군 강제, 문등여, 승선 문적과 최광효, 대사성 이순우 등 줄잡아 36명을 잡아가둡니다 그 사이에 정작 거병을 획책했던 기린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고 했는데 도주하다 실족사한 것인지 자살한 것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처참한 상황을 기술한 기사 한 토막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승선 문적의 아내 최씨가 쌓여있는 시체 더미 속에서 남편의 시체를 찾아 머리에 이고 가니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최충헌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문적의 처는 과연 열렬어구나 내 특별히 그 여자가 남편 장사를 지내도록 허락을 할 것이다 그 뒤에도 최충헌은 상장군 주강미, 대장군 김유신과 권현 등을 죽이고 판위위사 최광현, 소경 권신과 두웅룡, 낭장 최비 등을 남쪽 변방으로 귀양보냅니다 그렇다면 최충헌은 이미 이유민을 죽이고 권력을 거머쥔 마당에 어째서 이처럼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옥에 가두고 혹은 귀양을 보내고 했을까요? 최충헌이는 무신란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란에 참여해서 출세한 권인들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최충헌으로서는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 무신란에 참여했던 인물들, 이유민 정권을 지지했던 인물들 다수를 모조리 제거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전에 정중부나 경대승이 했던 것과는 다른 달리 많은 무신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중부나 경대승은 이전 정권의 핵심 권력자 몇 사람만을 제거하고서도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으나 최충헌의 경우는 무신란에 참여했던 사람들 모두를 제거하고 새 판을 짜야 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인원이 희생됐다 김당택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이익주 교수는 최충헌이 나중에 국왕을 바꾼 것 자체가 그의 정변이 단순히 권력자 한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고려의 정치 질서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이 국왕이 바뀝니다 무신란이 일어나고 처음에 의종을 패한 다음에 명종을 옹립했는데 그 이후로 여러 명의 무신 집정이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명종이 계속 왕위를 지킬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충헌은 권력을 잡은 다음에 명종을 패위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을 합니다 이것은 그 명종으로 상징되는 하나의 정치 질서가 모두 교체되는 그래서 새로운 질서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최충헌의 집권은 다른 무신들의 집권과는 상당히 좀 다른 거라고 봐야 할 겁니다 따라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최충헌이 이처럼 조정의 신하들을 대거 죽이자 관리들은 공포에 떨고 인심이 흉용했겠죠 그러자 그는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국의 각도로 사신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명종에게 봉인된 서찰 한 통을 올립니다 최충헌이 이것을 짐에게 전하라고 하였다 이 말이더냐 그러하옵니다 대왕 폐하 어디 보자 대체 무슨 내용을 적었기에 폐하 살피건대 적신 이의미는 성진이 맹수처럼 잔인하며 윗사람에게는 거만하기 짝이 없고 아랫사람에게는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었사옵니다 게다가 임금의 자리까지 손을 대고자 음모하게 되어 나라에 화가 미치고 백성들의 살길이 아득해졌사옵니다 이때 우리는 폐하의 성의를 빌어서 단번에 적심을 남김없이 멸망시켰으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모든 일에서 태조대왕의 정대한 전법을 준수하여 중국의 길을 밝게 개척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여기에 3과 10가지 사항을 종업별로 기술하여 피해하게 올리나이다 역사학자들은 최충헌이 명종에게 10가지의 건의사항을 적어서 밀봉하여 올린 이것을 봉할봉자에다 1사자를 써서 봉사십조라고 부릅니다 봉사십조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짚어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당시에 고려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과 고쳐나가야 할 사항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봉사십조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국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충선왕이 장황한 즉위교서를 올립니다 이 다음 원나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런데 충선왕이 즉위교서에서 지금까지 불법을 많이들 열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사회에서는 그걸 충선왕의 개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의 혁명공약 이건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말하자면 박정희의 혁명공약을 가지고 박정희 정권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이런 것을 올렸느냐 그러니까 최충원이 봉사십조에 담은 내용은 이의민 정권을 비롯한 그 이전 정권들이 이러이러하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내용들을 열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최충원이 그러므로 내가 군사변란을 일으킨 것은 정당하다는 구실로 삼기 위해 만든 것이지 그 자체가 최충원의 개혁성을 입증하는 문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남대 김당택 교수는 봉사십조가 최충원이 개혁정치를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봉사십조의 서문에서 최충원이는 태조의 법을 잘 지키겠다 이런 것들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의민 정권이 태조의 법을 잘 안 지켰다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봉사십조가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따져보는데 좋은 척도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봉사십조에서 최충원이는 그 서문에서 나는 태조의 법을 잘 지키겠다 그런데 나중에 최충원이는 왕을 막 갈아치우거든요 그러면 왕을 갈아치운 것이 태조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만 봐도 이 봉사십조라는 것은 이건 최충원의 자기의 정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의민이를 제거하고 나서 이의민 제거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견해는 다릅니다 그 10가지가 당대 고려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충원이 자신의 권력 쟁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 대한 개혁의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개혁이었느냐 아니면 자기의 권력 또는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느냐 하는 이런 물음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저로서는 그런 문제는 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충원이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개혁을 할 수 있었다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는 것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어떤 개혁을 보더라도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과 무관한 순수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런 개혁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봉사 10조의 내용들을 분석하기 전에 그것을 제시한 최충원의 의도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충원은 봉사 10조를 올리고 나서 1년 4개월이 지난 명종 27년 9월에 명종을 폐위시키고 새 왕을 옹립합니다 최충원은 이 의민을 제거하는 쿠데타를 감행할 당시부터 임금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머지않아 폐위될 임금에게 봉사를 올려서 이러이러한 점들이 문제니 고치도록 하라고 건의했다는 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명종의 폐위를 처음부터 생각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만일 명종이 최충원에게 좀 더 협조를 했다면 최충원의 입장에서 명종이 좀 더 쓸모가 있었다면 굳이 폐위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되지 않았던 거였겠죠 따라서 최충원으로서는 권력을 장악한 직후에 명종이 왕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명종에게 봉사 10조를 올린 것이고 이 봉사 10조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국왕의 옹립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적어도 봉사 10조를 올릴 당시에는 국왕을 폐위할 생각은 없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봉사 10조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할까요? 옛날에 태조께서 사만을 통일하고 서울을 송학군에 정하고 명당자리에 큰 궁궐을 지어서 자손 군왕들이 만세에 거쳐하도록 하였사옵니다 지난번 궁실이 화제를 입어 곧 예전의 모습대로 이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그처럼 웅장하고 화려한 궁전을 구기의 설을 믿고 오랫동안 거쳐하지 않으시니 도리어 음향을 저버린 일이 아닐 수 없사옵니다 폐하께서는 마땅히 기란나를 택하여 새 집에 들어가서 천명을 받으시옵소서 궁실이 화제로 불타버리자 다시 그 자리에다 옛 모습 그대로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임금이 구기의 설, 즉 일종의 도참설 같은 것에 미혹돼서 흉하다는 이유로 입주를 꺼리다니 말이 되느냐 이러한 지적입니다 김당택 교수의 얘기입니다 대골이 완성됐는데도 왜 안 돌아가느냐 이것은 돌아가라 하면서 음향에 이런 설에 너무 얽매이지 않느냐 한데 이유민이라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이유민은 최충하고 대조된 것 중에 하나가 미신을 믿어서 문자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미신만을 믿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유학자들을 견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왕이 음향의 비수를 믿어가지고 궁궐에 안 돌아간다 이유민이라는 인물도 문자를 알지 못하고 미신만을 믿었다 이런 것들은 당시 문신세력을 의식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참고로 열전편 이유민 전에는 이러한 대목이 보입니다 이유민은 본래 그를 모르며 무당을 믿었다 경주에 나무를 깎아 사람 형상을 만든 모구귀신이 있었다 이유민은 자기 집안에 당을 짓고 귀신을 맞이하여 날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명종이 새로 지은 궁실이 불길하다면서 입주하지 않은 것은 이유민이 무당을 믿는 것이나 진배 없이 비판받아야 할 일이다 이러한 지적이란 얘기입니다 이익주 교수의 얘기도 들어보기로 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시대의 풍수 또는 도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2000년대를 사는 우리와 1200년대, 1300년대에 살았던 고려시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풍수질이나 도참 같은 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살던 고려시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야말로 자기의 믿음이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정말로 화를 입고 따르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지난 273편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명종은 태자가 거처하는 동궁에서 볼 때 풍수질 이상 좋지 않은 방위에다가 병부상서 박순필이 개인저택을 짓는 공사를 하자 재액이 닥칠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명종은 석 달 뒤에 최충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거처를 수창궁에서 연경궁으로 옮기게 됩니다 봉사 10조의 다음 항목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우리나라의 관제는 복록으로서 인원의 수요를 계산하였사온대 요사에 이것이 어긋나서 문화부와 추밀원 등 양쪽 부서를 비롯한 여러 관위에 간혹 초과하여 설치한 것들이 있어서 복록이 부족하게 되니 그 배단이 작지 않사옵니다 피하께서는 옛 관제에 준하여 이를 감하여 덜고 적당하게 재수하시옵소서 쉽게 설명하자면 관직이 너무 많아서 녹봉이 부족하니 벼슬자리를 줄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또한 봉사 10조의 세 번째 항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선왕의 제도에 의하면 토지는 공전을 제외하고는 백성들에게 자등 있게 내려주었는데 관직에 있는 자들이 타막하여 공전과 사전을 빼앗아서 이를 다 차지해버렸으므로 한 집이 가진 기름진 토지가 여러 고울에 걸쳐있는 지경이옵니다 그 결과 나라의 세수입이 저하되고 군사들이 결핍을 겪게 하였으니 원컨대 피하께서는 해당 기관에 어명을 내리시어 공문서를 검증하고 강탈당한 것은 전부 본주인들에게 돌려주도록 하시옵소서 관직이 너무 많아서 그들에게 줄 녹봉이 모자라고 또한 벼슬아치들이 탐욕스럽고 포악하여 백성들의 토지를 마구 빼앗는 폐단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당택 교수는 무신난이 성공한 이후에 특히 관직의 수가 늘어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무신난을 하급 무인들이나 일반 군인들이 주동이 돼서 일으키다 보니까 이후에 들어서는 무인 정권에서는 그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관직을 주다 보니 모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보상으로 관직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관직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방이나 정중부 정권 아래에서는 동반의 관직, 그러니까 이제까지 문신들이 역임하는 관직을 뺏어가지고 무신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관직도 이제 한정이 되다 보니까 건무가 아니라 뭐다 해서 이제 다른 명목으로 해서 이제 관직들을 남발을 하고 또 관직이라는 것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관직을 줄 수가 없으니까 뭐인가 하여튼 경제적인 보상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경제적인 보상을 하게 되면 토지라는 것도 한정이 돼 있는데 자꾸 이제 또 토지를 뺏게 되고 결국엔 무신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초래됐다는 얘기인데 최충원이 이러한 지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무신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이익주 교수는 최충원이 이러한 내용을 봉사십조에 담은 것은 관리들을 장악하여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요즘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들의 기강부도 잡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들의 기강을 잡는데 관직이 너무 많아서 녹봉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관리수를 줄이는 거죠 그렇다면 대상이 되는 관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또 한 가지 관리들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 그 불법행위를 많든 적든 저지르고 있었던 관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관료사회가 일단 장악이 되고 그 관료들을 통해서 이제는 민들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특히 그 당시 빈발하고 있었던 민란을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관리의 수를 줄이겠다 또는 토지를 빼앗는 등 불법행위를 한 관리들을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면 관리들이 개혁의 칼을 쥐고 있는 최충원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을 수 없겠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내용을 봉사십조에 포함한 것은 관료기거를 장악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백성들을 곤궁하게 만든 원인이 된 과도한 조세 징수와 관리들의 약탈 행위입니다 폐하, 공전과 사전의 조세는 모두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옵니다 백성이 곤궁하게 되면 그 조세를 어디서 취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런데 관리들이 오직 사리 사용만을 추구하여 걸핏하면 민간을 침해하고 또한 세도 대가의 종들이 경쟁적으로 백성들에게서 전조를 강제로 칭수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모두 근심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니겠사옵니까 폐하께서는 선량하고 유능한 인사를 선택하여 지방관직에 임용함으로써 세도가들이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파산시키지 못하도록 하시옵소서 고려시대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본관을 부여하고 자기 본관지에 살도록 강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세금도 거두고 군역도 거두고 이걸 가지고 국가가 운영되는 이런 체제였는데 사람들이 본관지를 떠나서 국가의 눈을 피해서 산간으로 숨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부유한 사람의 농장으로 숨어 들어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망현상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도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사를 보면 되게 1200년대 중반쯤 되면 도적이 많아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무신난이 일어나게 되면 전국적인 밀란으로 발전을 하는데 1170년에 무신들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중앙조정에서 무신들 간의 권력 쟁탈전이 계속되는 사이에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돼서 지방관들이 과도한 조세징수를 일삼고 토지를 탈점하는 등의 행태가 횡행하게 되자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밀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익주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전승화 임정길 김상백 이찬우 배정우 한복현 백경훈 낭독 안찬희 해설 김석환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신현파 기술 이현주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75편 최충헌의 봉사 10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상낙극본 임종석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